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이것저것 처음엔 불편한 게 있기 마련인데요. 경기도는 입주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주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도내 12개의 택지공공주택지구에서 38건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등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택지 개발 중인 오산세교 2지구. 지난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입니다. 버스 정류장이 없어 주민들은 버스를 놓치기 일수. 어르신들의 경우 앉아서 기다릴 때조차 없어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주민들은 입주지원협의회를 통해 이런 불편사항을 건의했고 관계기관을 머리를 맞댄 끝에 임시정류장의 그늘막과 노선 안내도가 설치됐습니다. 너무 좋으시고요. 본인들의 목소리가 전달돼서 이렇게 실시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성 아양지구에서 영화관으로 이어지는 비포장도로는 입주지원협의회를 통해 새 길로 단장을 했습니다. 입주 초기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경기도가 운영 중인 입주지원협의회. 경기도를 주축으로 입주민 대표와 관련 시군, 사업시행자, 유관기관이 함께 민원 해결 방안을 찾는 협의체입니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입주 3년이 지나지 않은 도내 12개의 택지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운영했습니다. 경기도는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불편사항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완료율을 높이는 한편, 3기 신도시 등 입주지원협의회 대상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쇼TV 최창순입니다.